네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제 생일이 8월인데 이게 맞는 말인지 들어주세요 8월이 아오예 맞나요? 아오예 저 생일은 8월이 아오예 아오예 맞나요? 빠 빠우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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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다 수소소 빠 빠우 말고 빠 빠우예 아 이게 녹음이랑 달라서 그래요 제가 평소에 어 잘 먹지 않았던 버블티가 그렇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먹는 버블티도 너무 맛있긴 하지만 대만에서 버블티 먹었을 때가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연말 이후로 내년에 제가 데뷔한 지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프로젝트 10주년 프로젝트를 어 잘 하고 싶고 어 잘할 생각이고 그 이후에도 어 앨범 내고 많은 분들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요 제가 원래 그 멤버들 중에서도 말이 아 말을 잘하지 못했던 멤버라서 항상 어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고 하면은 떨리고 엄청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나는 그래도 솔로 3단차 정도 되서 그런지 여러분들 눈을 다 마주치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짱준의 파워 짱준 dropdown인 파워 어 잘했어요? difer 짱준디디 파워 Looks like Wellness 열려있습니다 막내딸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전화주세요